바로 이어진 내용이 총리와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추천을 총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국회는 합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인수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 맡겨야죠. 지금 원내기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4개 정당입니다. 이 4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은 아무 정당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회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총리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섭단체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에 합의를 거쳐서 추천을 해주면 그걸 받겠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아니 인수위도 없고 바로 당선자 시절에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발표를 하는 순간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총리를 임명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명하는 거야 쉽겠죠. 지명이 왜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명을 해서 지금 민주당의 119명의 의원인데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통과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소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사당에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에서 합의 추천을 해준다면 제일 좋고요. 사실 합의 추천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린다면 그때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될 문제겠죠.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맡기는 게 국회하고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발생하는 겁니다. 예컨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 후에 바로 총리를 지명하겠다고 하면 그 총리는 총리 지명 내정자로서 사실상 총리의 역할을 대부분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명을 하지 않고 국회에 던져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간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 그러니까 국정의 어떤 운영에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공백은 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에게 그 합의안을 맡기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국민들이 약간은 우려스러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그런 총리를 뽑는 데에 논의가 될 것이냐라는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회 안에 있는 교섭단체, 정당의 어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정부에 있었던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또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 국정 철학을 함께 일할 어떤 파트너를 정하는 그 총리조차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해줄 총리를 지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선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통합 정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통합 내각과 관련해서 국회 총리 추척권을 주겠다. 내각과 관련해서도 열린 정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를 지금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보 보수가 어우러진 내각을 구성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안철수 후보 구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후보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에 전권을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준 겁니까?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에게 준 겁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해서 김종인 대표한테 이걸 주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해명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총리 내정자는 국정에 책임지고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정자 지휘에서는. 단 내정자가 되면 장관 추천할 수 있죠. 그건 장관, 각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총리 내정자를 과거에는 총리 설이라고 했죠. 설이라고 해서 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김대중 정부 때 당시에 첫 총리를 김종필 총리를 내정을 했는데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6개월이 넘도록 인준을 못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분의 2 규정인, 5분의 3 규정,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석 이상이 아니면 이른바 국회 내에 다수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국회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정권을 김종인 전 대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각 구성에 관련돼서요. 내각 구성은 정권을 나에게 준 것이다. 개혁정부 추진위원회입니다. 개혁공동정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의 일부 한 얘기를 가지고 김종인 전 대표가 정권을 다 행사한다? 저는 괜히 오바해서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후보는 비호남 출신 총리 얘기를 했어요. 비영남 출신. 비영남 출신 총리 얘기를 했는데 호남에 가서는 호남 총리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비영남 총리 후보 얘기를 하고 글쎄 몇 분한테 총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를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호남 총리 얘기를 했으면 호남 총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호남 총리가 아니고 비영남이 되면 호남은 포함은 되지만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는 이렇게 해서 사람 사탕발림의 얘기로 표만 의식하는 이런 얘기로 가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 말 바꾸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총리 지명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당국 특보 이어서 한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어제 긴급기재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긴급기재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통합공동정부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위원장 추진하는 사람을 당 밖에 있는 김종인 대표가 할 수 있게끔 김종인 전 대표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선거를 지금 코앞에 앞두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지 안고 있는 와중에 김종인 전 대표는 내 것과 관련된 구성의 정권을 본인이 가졌다라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진의라든가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걸 왜 하겠다라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남 총리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총리를 무조건 뽑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호남을 놓고서 호남을 고려한 본인이 영남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이외에 적어도 총리라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통합을 고려해서 비영남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발언 자체가 호남표를 얻으려고 막 그랬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친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요.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얘기를 나중에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생각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건데요. 지금 통합정부위원회 그러니까 개혁통합정부위원회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개혁공동정부의. 선거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되고요.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선거를 거의 한 2주 정도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격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40톡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정부를 이끌고 갈 거냐. 이런 공격에 대한 답변이죠. 우리가 집골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의 일부를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 지금 이거를 말을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미리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거를 꼼수 단일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지지율이 너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왔다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소상히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야 된다고. 아니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늦은 거죠. 아니 10일 전에도 미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죠. 그러면 저거도 오늘. 너무 늦은 것은 그쪽에서 판단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말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거도 어떤 내용인지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어떤 내용조차 아니 하겠죠. 아니 잠깐만 민주당에서는 통합정부 얘기 안 했습니까? 좀 내용이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한 통합정부 얘기하는 게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한 통합정부 얘기는 괜찮고 국민의당에서 한 당내 인사가 아니고 외부 인사까지 해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부를 구성했다는 그 국민의당과 내용이 다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를 넘어서는 시민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 저런 정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역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개념이 좀 다른 것이. 지금 말씀이 혼선돼서 오늘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면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후보 측과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 전권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직 입장 정리는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두 분의 어떤 의견 차에 대해서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거. 그리고 시점에 대한 방식에 대한 거. 그리고 입장 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의 가치가 있다. 제가 아까 끼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좀 듣다 보니까 아니, 각 후보 진영이 당연히 선거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또 국민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당연히 그러면 문제 있는 법조차도 지지율 떨어지면 당연히 그 대책 내겠죠. 뭘 딴 거 하는데 누가 연대하겠다는지. 그럼 그것도 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거 캠프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판단은 그걸 보고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양쪽 다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급작스럽게 구성되다 보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후보 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더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타다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전에 쇄도 캠프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는 이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걸 저는 국민들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각 정당이 보면 4개 정당이 보면 누구도 지금 과반하석을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연합할 수, 협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구성만큼은 좀 더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 싸움 이런 거 좀 하는 거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총리 인준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빨리 좀 인준을 하고 정부 구성도 좀 빨리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의 통합 정부 민주당 그것도 출범했다고 보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개혁정부 추진 인약을 한다는 것도 바로 그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두 분, 두 당에서 결국 내놓고 국민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를 가타보다 잘못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4당은 아니라 5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5당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꼭 지금 얘기한 거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의 약속을 하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되고 나면 마음이 다 바뀌었잖아요. 싹 바뀌어서 본인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논의들을 국민들한테 꺼내놓고 국민들의 약속을 다시 밝힌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 여기 안에는 물론 지금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세력이 너무 작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세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영남과 비호남의 문제에서 약간 중간에 끼어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호남에서 영남 대통령에 관한 의심스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 민심을 잡고자 하는 전략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개혁공동정부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적폐 세력은 문재인 후보하고 동일하게 얘기한 건데요. 패권 세력하고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패권 세력이라고 들어가면 이른바 침박은 빼더라도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하고 함께 안 하면 거의 120석 가까이 있는 정당하고 함께 안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거나 지금 함께하겠다고 하신 거에 오늘 보도에 비슷하게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후보 단위라 협상 단장을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김대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패권 세력 그 뒤에 안철수 후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정식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대변화가 올 것이다. 빅뱅이 올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바른 정당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른바 패권 세력이 민주당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어느 한 세력만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진 내용이 총리와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추천을 총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국회에는 합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인수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 맡겨야죠.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4개 정당입니다. 이 4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은 아무 정당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회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총리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섭단체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에 합의를 거쳐서 추천을 해주면 그걸 받겠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아니 인수위도 없고 바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선자 시절에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발표를 하는 순간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총리를 임명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명하는 거야 싶겠죠. 지명이 왜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명을 해서 지금 민주당의 119명의 의원인데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통과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소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사당의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해줄 총리를 지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선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통합 내각과 관련해서 국회 총리 추척권을 주겠다. 내각과 관련해서도 열린 정부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를 지금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보 보수가 어우러진 내각을 구성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안철수 후보 구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후보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에 전권을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준 겁니까?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에게 준 겁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해서 김종인 대표한테 이걸 주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해명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총리 내정자는 국정에 책임지고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정자의 지휘에서는. 단 내정자가 되면 장관 추천할 수 있죠. 그건 장관, 각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총리 내정자를 과거에는 총리 설이라고 했죠. 설이라고 해서 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김대중 정부 때 당시 했진 비영남 출신 총리 얘기를 했는데 호남에 가서는 호남 총리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비영남 총리 후보 얘기를 하고 글쎄요. 몇 분한테 총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를 위해서라도 진적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호남 총리 얘기를 했으면 호남 총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호남 총리가 아니고 비영남이 되면 호남은 포함은 되지만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는. 이렇게 해서 사람 사탕발림의 얘기로 표를 평안 의식하는 이런 얘기로 가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 많은 후보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 말 바꾸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총리 지명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당국 특보 이어서 한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어제 긴급기재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긴급기재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통합, 공동, 정부를... 합의 추천을 해준다면 제일 좋고요. 사실 합의 추천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린다면 그때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맡기는 게 국회하고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발생하는 겁니다. 예컨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 후에 바로 총리를 지명하겠다고 하면 그 총리는 총리 지명 내정자로서 사실상 총리의 역할을 대부분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명을 하지 않고 국회에 던져주겠다고 한다면 그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간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 국정의 어떤 운영에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공백은 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국회에게 그 합의안을 맡기겠다고 하면 사실은 또 국민들이 약간은 우려스러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그런 총리를 뽑는 데에 논의가 될 것이냐라는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회 안에 있는 교섭단체, 정당의 어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또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 국정 철학을 함께 일할 어떤 파트너를 정하는 그 총리조차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본인이... 첫 총리를 김종필 총리를 내정을 했는데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6개월이 넘도록 인준을 못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분의 2 규정인 그러니까 5분의 3 규정,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석 이상이 아니면 이른바 국회 내의 다수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국회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정권을 김종인 전 대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각 구성에 관련해서요. 내각 구성은 정권을 나에게 준 것이다. 개혁정부 추진위원회입니다. 개혁공동정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의 일부 한 얘기를 가지고 김종인 전 대표가 정권을 다 행사한다? 글쎄요. 저는 괜히 오바해서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후보는 비호남 출신 총리 얘기를 했어요. 비영남 출신이요? 비영남 출신.